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뉴스 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이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나 홀로 V자 회복에 성공해서 완전 V자예요. 완전 V자. 태권브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쭉 했다가 이렇게 되다가 완전 태권브이 그거 있잖아요. 태권브이입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4분기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이 V자 회복에 성장을 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어쨌든 이런 미국의 GDP 대비해서 중국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게 항상 관심거리잖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대체로 그게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2위 국가 예를 들면 70년대 소련, 80년대 일본 이런 나라들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한 40에서 50% 쫓아오면 미국이 뭔가를 한다. 이런 게 패권 전쟁의 시각에서 보는 미국의 패권주의인데 중국은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71%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 13년 국무력이 50%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바오파, 바오치, 바오류 그게 뭡니까? 8%, 7%, 또 6%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이 아무리 많이 성장해야 2%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게 2020년도에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 물론 작년 1분기에 분기 성장률로 마이너스 6.8%를 쳤어요. 중국이. 그러다가 2분기에 3.2% 플러스, 그리고 3분기에 4.9% 플러스, 4분기에는 무려 6.5% 플러스인데 이게 올해 1분기가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 쳤으니까 이게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오면 굉장한 부심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저효과까지 겹치면 8% 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IMF라든지 이런 데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도 플러스는 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전망으로는 한 3, 4, 5간이라면 중국의 성장률과 미국의 성장률이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최근에 나와요. 뭐냐면 이제 설 명절, 중국에서는 춘제라고 하는데 이게 베이징 인근 허베이, 그러니까 베이징 주변을 허베이성이라고요. 여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죠. 동북부지 이런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보고된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거의 코로나는 우리는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걸 감안해 보면 몇백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 사람들 춘제 때 엄청 놀아다니니까 고향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꼭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거든요, 중국발 소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노르웨이 쪽의 어떤 좀 심각한 부작용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외신을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해진대요, 노르웨이 쪽에. 그래서 어쨌든 제 관심은 사실 코로나19의 어떤 백신의 문제도 백신의 문제입니다마는 중국에서 다시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러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숫자가 어쨌든 올해 1분기에는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왔습니다. 나란 좀 크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뭐 어쨌든 세계 패권을 다투려면 기본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주시장의 가장 큰 손 중에 기관이 된데 금융지주의 보유한도를 지금 꽉꽉 채운 상황이 됐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그런 뉴스들도 많고 소식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연기금도 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연기금이 판다 그러면 우리는 감이 좀 안 좋아요. 연기금 대표 선수가 뭐예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표. 연기금의 대표.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연기금 하면 여러분 4대 연기금을 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인가? 이 정도인가? 그 정도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원공제회 이런 것도 연기금 성격의 그런 데인데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집중적으로 요즘에 많이 늘린 걸 보니까 은행 지주사들 있잖아요. 신한금융주지나 KB금융주지나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시중은행들,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10%를 못 넘게 돼 있다네요. 국민연금 마저도? 그러니까 그 지주의 주식이 10%.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주지가 9.84%고 KB금융주지가 9.96%고 하나금융주지가 9.97%, 우리금융주지가 9.8% 그러니까 거의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비해서도 꽤 많이 늘렸다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은행, 시중은행을 이렇게 소유 제한하는 거는 금산분리라고 하잖아요. 산업자분이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 따라서도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주식을 시중은행은 10%, 지방금융지주 중에 15%밖에 못 사게 돼 있어서 지금 지방은행들도 대부분 13.47%, 12.61% 대충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더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왜 은행을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 돈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재벌그룹이라든지 산업자본에서 지분율을 제한하는 거는 그거는 사금융의 창고가 된다.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연금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더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금융지주들, 지분들은 많이 넓혔는데 지금 왜 국민연금이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파냐. 1년에 한 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위에 주식 채권, 해외투자 이런 걸 이렇게 아셋 알로케이션이죠. 자산 배분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주식이 많이 올라버리면 이게 크게 높아지니까 주식 비중이.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 비율 조정을 하기 위해서 판다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 얘기인데 글쎄요. 그 잣대를 올해도 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잣대를 예전에 어떤 2000포인트 선에서의 박스피 잣대하고 조금 좀 다르게 해서 자산 배분의 한국 주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할 테니까 양면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융지주를 더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의외의 뉴스라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마 뭐 국가가 이런 민간은행들에 대한 지배력을 너무 높이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분율 제한을 좀 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관치가 되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네요. 뭐 이게 15% 되면 관치를 안 하고 10% 되면 관치하고 뭐 그렇습니까? 치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예금 금리가 뭐 워낙 요즘 의미가 없는 숫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0.3%짜리도. 아니 나는 뭐 솔직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 주고 예를 들면 뭐 증권회사 CMA라든지 RP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거의 그 수준도 수준 주니까. 그건 수시 입출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딱 묶어야 될 전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여유자금을 1년 만기 2년 만기 정기예금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식 투자 아니면 뭐 유동성 관리 CMA 뭐 이런 걸로 운영을. 왜냐하면 그거 뭐 0. 몇 퍼센트 포인트 그거 더 먹겠다고 거의 내 돈을 묶어. 왜냐하면 언제 찬스가 올랐는지도 모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보수적인 자산 운영하는 분들은 정기예금을 드시나 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뉴스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지난 15일부터 시니어 플러스 우리예금 12개월 기본 금리를 0.55%에서 0.3%로 무려 0.25%포인트 낮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머니 세상 정기예금 1년 만기 기본 금리는 0.4%였고 우대금리를 합쳐도 0.8%이고 농협은행의 초장기 회전 예금은 0.45% 신한은행의 S드림 정기예금 금리는 0.5% KB국민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은 0.5%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1년 묶으면 1% 준다 그래가지고 1억 있어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억 막히면 50만 원밖에 돼 있네 이게. 이 금리대로 받으면. 물론 여기에 우대금리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상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시중금리는 꿈뚫꿈뚫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예금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를 하잖아.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대출을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걸 받아봐야. 그럼 여기는 문욕을 뭘로 하냐 이거지. 빌려줄 데도 없고. 주식 사는 거. 주식을 좀 사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리가 안 받고 싶으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 주식 하기는 겁이 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연장하려 했더니 0.5인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4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630조대요. 이게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640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반 사이에 한 10조 가까이 빠졌다는 거예요. 워낙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돈 중에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주식 시장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머니무브 머니무브가 오히려 더 많이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의 금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주식으로 우량주 같은 대로 많이 먹는 거고 주가가 빠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가가 빠졌잖아요. 어제도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시중 자금의 어떤 머니무브 현상이 안전자산인 예금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또 부동산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얼마나 오는지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권순우 기자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 과연 주식 시장의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또 언론 입장에서의 한번 그 전에 박병창 부장이죠. 아 박병창 부장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데 눈을 못떠가고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한번 심각하신대 옆에 있는 분을 못 볼 정도면 이거 자 그럼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